금장? 금장? 동작이요. 동작을 못갔어. 여리영 방송 봤으면 은장까지 가야지. 아 슬픔합니다. 아 제가 너무 자존심 없이 너무 집중을 안했어요. 승급절에. 아 그래? 남자는 졌어. 너무 제충인거지. 너무 핑계가 많은거 아니야. 그냥 쥐면 쥔거지. 아 제가 지금 승부찰기를 제일 잘하거든요. 아 제일 잘해? 부럽다 야. 난 승부채 못하는 거. 프리킥 코너킥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또 이순 님이야? 아 지금 피파 유저가 이렇게 없어. 아 피파가 유저가 없어서 그래 지금. 도나무소 참가는 내일 하루종일 방송 보시면 됩니다. 방송 공지상 한번 읽어보시고. 아직 한 얼마 안 봤잖아. 10시 봐야지. 여려한 방송 3개월만 보면 돼. 아직 3개월 안 됐잖아. 어 저는 아직 3개월 안 된 거 같은데. 안 됐잖아. 그러니까 그래. 5월달부터 봤어요. 그래 잘했어. 아하. 아하. 제가. 요즘에. 원래 계속 아마추어 시에 있었는데. 계속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재미없으시니까. 뭘 재미없어 지금. 재미없게. 수니경기는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어? 그럼 뭐가 재미있어? 이야기가 재미있죠. 아 그래? 수다를 떨어야죠. 그럼 보이는 라디오 보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어 그러네요. 아 그래서? 아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세미프로까지 갔어요. 갔는데. 뭔가. 요즘에서 적응이 잘 되는 거 같아요. 아 요즘에 잘 되는데? 예. 패드가. 뭐 패드로 하니? 처음. 네 패드로요. 처음에는 뭔가. 자꾸 뭐. 공 뺏기고. 나이스. 자 좋았죠. 자. 호날두의 강력한 슈팅. 이게. 역습을 잘 받아야 돼. 이거. 역습을. 제대로 안하면. 마지막 슈팅은. CD 슛이었는데. CD 슛. 오. 그렇네요. 이게. 팀발도 좀 있는데. 실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저 부사는. 저보다 한 10배? 아 10배네. 한. 100배는. 왜냐면. 제가. 동장도 못 갔어요 지금. 오. 예전에. 금장이랑. 붙은 적이 있는데. 완전 발렸거든요. 국대영이가. 너도 저기. 어. 좋은 팀이 있고. 또 게임을 하면. 잘할 수 있어. 지금. 지금. 베스트 플레이어. 그러니까. 대장이랑. 대장이랑. 월배. 원래. 2002. 이런 거. 맞추는 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 사야될 선수는. 어휘인. 박지성. 비에이라. 비에이라. 그래. 박지성은 약간 좀. 내가 추천하는 선수가 아닌데. 예전에 써보니까. 뭐. 장난이 아니에요. 네. 잠깐. 게임을 좀. 집중하자. 지그. 지그치겠어. 어. 어. 미국에. 어. 어. 지그치. 아. 질라탄. 어. 이거. 먹힐 것 같은데. 어. 제가 또. 시끄러운 해설을 잘합니다. 어. 그래. 알았어. 어.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아까 문전에서 공이 못 나와. 박스 안에 들어가면. 계속 저쪽 공이야. 그러니까. 좀.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어. 가끔씩. 렉이 심한 판이 있어요. 무슨. 어. 근데. 게임이 안 돼요. 그냥. 뚝. 뚝. 끊기고. 컴퓨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컴퓨터는. 아까 소개해드린 것 보다는 한. 더 좋을 거예요. 아. 그래? 더 좋은데. 용량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뭐가 없어? 용량이 없어? 용량이요. 할 게임은 많은데 용량이. 하드디스크 몇 기가길래? 119기가요. 아. SSD 달았구나. 네. 그러면. 하나 더 달어. 저게 뭐야. 저거. 어. 하드디스크 좀 싸니까. 하드디스크 하나 싸. 500기가 짜리에서 사면 되잖아. 근데 거기에 게임을 넣을 수 있나요? 당연하지. 그러면은. 하드디스크 좀 느리다고 들었는데. 약간 느린데. 어. 할만해. 별 큰 차에 이렇게. 할만해. 가죽. 게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위험하다. 어우. 야. 굉장히 위험했어. 어우. 상당히 위험했죠. 지금. 아는 선생님 개를 지금 맡아주고 있어서. 니가 강아지를 보고 있다고? 우리 가족이. 보고 있는데. 어. 사실상. 엄마가 다 해요. 그치. 모든 걸 다 해주세요. 어. 그치. 훈련이 안 된 개라서 훈련까지 시키고. 훈련이 잘 돼가지고. 어린이만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이 딸. 이 딸. 이 딸. 응. 두 마리. 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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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렀다. 끌렀다 끌렀다. 아. 너무 너무. 이게. 어. 살짝 더 늦어가지고. 저는. 먹힐수도 있는데. 아. 아. 안 돼. 어. 다행이다. 아 피구가 되게 빠른 것 같고 지금 완전 좋지 클라이 가 그렇게 좋나요? 난 좋던데 그런 사람은... 너 볼 수 없는... 너 구당한지 얼마인데? 저요? 오랜만에 방송 아니다 어제도 했는데 매일 했어요 무슨 소리야? 5억 7천 2백이요 나름 좀 되네 너 그럼 토너원도 참가하냐? 선수 좀 빼야겠다 뭐 그렇죠 여기에서 끌는 사람은 아마 제 구단에서... 후보 다 빼면 될 거에요 아 그래? 후보가 노이어 섬카, 비에이라, 알론소, 이미에스다 나 잡은거 나? 아 못잡았어 너무 박빙인데 이거 이게 밤에 방송하시다 보니까 좀... 아... 재칭차 읽어드렸는데 부엉이면 그... 맛있는 건데 저는... 하... 저는 가석이 월비만 써가지고 근데 이분은 전부 다 중앙도로파야 어, 크로스가 없네 크로스를 좀 섞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 이니에스타, 메시, 액투, 루니 이렇게 있어요 제가 써본 것 중에는... 들어가나요? 아... 아... 아깝다 아... 아... 이게 완전히 뒤로 다 빠져있었거든요 어... 아 아까워 아... 아... 지금은 시청자에요 시청자 시청자인데? 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어? 술통님 왜 여깄지? 잠만... 저분 왜 여깄어? 누구? 술통님? 다른 방송에서 본적이네 아 그래? 응 많이 왔다갔다 하시는 분이네 아 어떻게 하나 뭐 이것저것 보는거지 짜자자자자 아 아깝다 아... 머리 살짝 맞았는데 살짝... 늦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2인 이겼네요 아직 안 끝났어 아니 몰라 몇 분이 안 남은 것 같은데 그건 그래 몇 분 안 남긴 했어 예 연장이 한 5분 뜨면 진짜 짜증나죠 연장 연장 어 2분이네 아... 자 수고하셨어요 아 힘들다 진짜 와... 진짜 힘들어 어... 자... 0102님 어서오시고 어... 늦게 오시면 추천하고 싶다 드립니다 이게... 살짝... 아... 힘들어 저 추가 시간을 별로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최군대리 아직 안 까... 어... 저는 합쳐야 돼갖고 어... 아직 안 됐어 저는 남들보다 늦게 깔 것 같아 서버 점검 끝나고 깔 것 같아요 어... 너무 힘들어 대만님 어... 힘들어 죽는지 알았어 근데 왜 크로스를 안 해요 크로스 좀 섞으면 훨씬 잘하실 것 같은데 크로스 거의 안 쓰시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조금 하고 어... 스케줄 들어온 게 있어서 스케줄 갔다 올게요 어... 어... 강화는 잘 붙이지 않으니까 어... 물론 마지막엔 터졌지만 자 감수 짝촌이 방에 있어 자 감수 짝촌이 나와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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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줄 맞히셨나? 응 근데 솔직히 저 뒤에 강화 붙인 거 보면은 진짜 강화이신 맞는 것 같아요 좀비 레시아 이 뭐